어? 어? 뭐야? 어? 어 안녕하세요? 어? 형? 형 어제 나랑 문짝언 여기 있어요 어? 어? 어 뭐요? 어 안녕하세요? 어? 뭐야? 어? 지현이 형? 뭐해 어? 지현이 형? 어? 형 어제 나랑 문짝언 여기 있어요 어? 우리 둘이야 형이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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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성님이에요? 아, 진짜? 아, 진짜로! 아, 이사 왔지! 언제쯤 여의도 얘기를 해? 아, 진짜로! 아, 진짜로! 아, 진짜로! 대박이다, 대박이다! 아, 형이구나! 아니, 우리... 그러지 말고, 남의 집을 빈 손으로 와! 뭐라도 갖고 와 해주시면 돼! 형이!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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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뭘 줘야지! 아, 뭐 물... 야, 먹던 물을! 아, 또 먹던 물을 주면서 해! 이건 안 떠 먹잖아! 아, 형이 형! 영철이 형인 줄 알았어요! 형이에요? 대박! 여기 오시는구나! 아, 형이면 진짜 맞지! 아, 형이 형! 너희가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. 형이면 혹시 영철이 형인 줄 알고 알고. 그래서 나 가해 선생님도 불렀어. 나 따로 너네 밝혀주는 거. 아 진짜 형? 형 이거는 아니잖아요. 형 너무 인정인 거 아니에요? 이건 소품 인정할게 이건 소품. 아니 집 치고 좀 깨끗한데 너머. 치워치고 온다니까 그러면 방송 좀 나오고. 와 근데 어제 소름 돋는데 나 진짜 형하고 어제 문자 했거든. 아 진짜요? 아 근데 숨기신 거구나 그러면. 아니 근데 1박 1박 2일 간만에 막 떠가지고. 지원이 형이 옛날에 배신 잘할 때. 애들한테 자꾸 심어주지 말라고 그런 거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지원이 형이 좀 군대나 하지. 야 너 너무 양말을 올려 치는 거 아니냐? 지꿈치가 여기 있는데. 진짜 매일 게임. 우리 같이 넷플릭스 했던 팀 멤버방에 이 형 원래 이런 형이었다. 배신 배반 1인자. 이미지 좀 애들한테 심어주지 말라고. 엄청 심어 하는 거야. 엄청 심어. 카트 계속 욕하고 난리났어. 왜냐하면 저기에 처음 본 카이도 있고 보아도 처음 만나고 하는데 자꾸 이미지를 나쁜 쪽으로 심어주려고 동생들한테 안 그러는데. 나쁜 쪽으로 심어준 게 아니고 그걸 바로 판단하라는 거죠 걔네들이. 그게 똑같은 말 아니야? 그게 똑같은 말 아니야? 그러면 왜 저도 보인자는 것 같다? 도착할 때마다 내 제대로 han을 올려 봤다.